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팸이시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정말 재미있게 지내나고 계세요 어 거의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물론 아무 말씀 없는 분들은 난 안되는데 제대로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질문이 이병옥 프로는 무조건 드로우를 일단 쳐야 된다고 하는데 드로우를 쳐야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두루가 안나요 사이드블로우를 하는데 자꾸 우측으로 밀려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쉽게 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이드 블로우를 어떤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수입 이병옥 홀팡 네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도 이제 슬슬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기본적으로 골프 구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그런 글을 남겨 주시는데 아 저는 뭐 훅도 좋고 슬라이스 좋은데 그냥 스트레이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훅도 만들고 슬라이스 만들겠습니다 스트레이트가 기본 구질이니까요 너 가면서 제가 놀라죠 어 만약에 골프가 직선운동이라면 스트레이트 구질이 기본 구질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골프는 원운동이라고 했어요 반원운동 타원운동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질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드로우 구질이 기본 구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가면 치면 이렇게 해서 공이 스윙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아 줘야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 기본 구질이 휘었어요 똑같이 휘게 쳐 볼게요 그런데 반대로 돌리는 처음에 왼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구질은 왼쪽으로 돌리는 구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로우 나 후 구질 아셨죠 그러면 그 알아 알았어 알았어 다 이해해 근데 안돼 근데 안돼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려 드릴게요 정말 쉬운 방법 여기에서 처음에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와 클럽 헤드 내 일반 헤드와 클럽 헤드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블루 할 땐 클럽이 뒤집어지지 않게 그대로 두고 이렇게 뒤로 가서 본다고 그랬죠 옆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클럽 헤드보다 제 머리가 한 10cm에서 15cm 뒤쪽에 와 있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제가 똑바로 위에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스퀘어로 보이는데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이미지 즉 느낌적인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분명히 스퀘어는 이쪽이지만 알아요 왼쪽이 지금 스퀘어인 걸 제가 알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는 내 머리 밑을 클럽 헤드가 지나갈 때 스퀘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때 스퀘어 지나가면 약간 닫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정상 셋업에서는 그냥 뭐 딱 보면 스퀘어에요 클럽 헤드와 내 머리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제 머리만 이렇게 뒤로 옮기면 한 15에서 20cm가 뒤로 왔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느낌을 바꾸지 말고요 내 머리를 지나갈 때 내 머리 아래쪽을 지나갈 때 스퀘어 그리고 통과에서는 그냥 닫힌 느낌으로 통과한다 그리고 스윙을 할 때는요 에라 모르겠다 너 빨리 가버려라 이쪽으로 쫙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사이드 칠라니까 너는 빨리 가버려라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 주셔야 기본적으로 드로우나 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섰죠 그리고 머리를 뒤쪽으로 놨어요 이 모양대로 쳐도 되는데 내 머리 밑으로 지나갈 때 스퀘어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신경 쓸 것도 없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감기 싫어도 감기입니다 감기 싫어도 감겨요 물론 일단 무조건 감아야 돼요 기본 구질이 들어오라니까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머리를 뒤쪽으로 뒀어요 머리를 뒤쪽으로 둔 상태에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감겨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레슨으로 별도로 잡았냐면 저한테 레슨 받으시러 오는 분들 중에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초보자면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 너무나 후기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의도적으로 슬라이스를 만드는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 동작이 되어 있는 분들은 레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걸로 레슨을 해 드리면 굉장히 쉽게 뭐 당장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쉽게 고치시더라고요 머리를 일단 뒤에 놓잖아요 사이드 블록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머리가 있는 데가 스윙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스퀘어 그리고 지나가면서 훅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돌아서 보세요 해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렇게 쳐서 우측을 봤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다가 공은 다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 타격법으로 맞추게 되면 조준만 달리 해도 얼마든지 골프공을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좀 모양은 빠지잖아요 그냥 억지로 살리려고 치는 거일 수 같고 그래서 이 훈련이 된 다음에 이 훈련이 된 다음에 빼고 우측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돌아 들어올 수 있는 뭐 밀어 치는 정도 여러분들이 휘는 정도에 따라서 밀어 치는 거를 더 강화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힘을 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슨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레슨 다음에 이병옥의 스윙을 소개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제 스윙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실리 스윙이거든요 절대로 지지 않는 뭐 저도 크게 지지 않는 그러한 스윙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스윙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죠 다만 거리를 못 맞춘다거나 퍼팅을 못해서 스코어가 안 나올 때는 있을지 몰라도 스윙 문제로 해서 골프가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처음엔 똑바로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만 뒤로 놔야 돼요 이때 같이 크롭패드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놓고 머리만 뒤로 와야 되는데 머리 오라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잡고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절대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놓고 뒤로 보고 가서 치는 거죠 그럼 뭐 무조건 왼쪽이에요 이렇게 잘 감기는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러한 느낌으로 두 대 두 대 나중에 똑같이 정상적으로 섰을 때 선수들처럼 지금은 여기가 스퀘어지만 내 공이 스퀘어로 지나야 되는 곳은 오른쪽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가 지금 똑바로 섰을 때는 스퀘어지만 칠 때는 머리를 빼고 머리 밑에서 스퀘어 그리고 감기면서 돌아 들어간다는 그러한 공식을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지금 서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고 들고 뒤로 빼면서 치게 되면 또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으로 감기는 스윙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스윙을 초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이대로 있지만 자 공을 하나 놓고요 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놨어요 그 상태에서 쭉 가죠 간 상태에서 뭐 접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질 때 여기 있던 머리가 이렇게 뒤를 보죠 뒤를 볼 때 머리를 통과할 때 여기가 내 머리 밑에가 스퀘어 그리고 지나갔을 때는 약간 다치는 형태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죠 지금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가 한 20편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실문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레슨 다음에 소개해 드릴 레슨이 이병옥 스윙을 소개합니다 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스윙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한다는 내용 속에서 이걸 감지 못하면 답을 못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제로 잡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무조건 아무튼 공보다 머리가 뒤에다 놓거나 하더라도 치는 순간에 그래서 클럽 페이스는 내 머리 위에서 스퀘어야 돼요 늘 클럽 페이스는 내 머리 위에서 열려 있거나 닫혀 있으면 상당히 악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머리를 지날 때는 스퀘어 내 머리가 여기 있어도 여기서 스퀘어 머리가 여기 있어도 여기서 스퀘어 그렇게 지나고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히팅은 그건 뭐 어떻게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다음에 목표하는 바는 왼쪽으로 감기는 그 구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머리 뒤쪽에 놨을 때 이건 지금 많이 뒤로 놓은 거예요 뒤로 놓고 내 머리 위에서 스퀘어 그리고 지나가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니까 훅이나 드로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똑바로 서서 칩니다 남들은 눈치 전혀 못 채죠 치는 순간 머리를 뒤쪽에 두면 마찬가지 제 머리 위에서 스퀘어 지나서 약간 닫히는 형태에서 감기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똑바로 가더라도 로리 맥길로이처럼 스윙은 안 보이겠지만 요령은 쭉 뺀 다음 머리 뒤로 밀어 치게 되면 방향을 우측으로 밀어 쳐서 이렇게 드로우를 칠 수가 있다 그래서 드로우를 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공간을 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치면 절대 그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소위 말하는 죽을 일은 없으니까 해저드 지역이나 오비 지역이나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게 치고 싶어도 사이드블로우 똑바로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250에서 260 정도 사이를 치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백스윙을 5cm만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고 조금 더 세게 쳤는데 뭐 그렇게 더 나가지도 않네요 그냥 딱 이 정도네요 늙었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이드블로우를 하면서 쉽게 감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드라이버 시리즈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과감하게 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라는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후기를 많이 봐야 제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광고는 뭐 요즘 끝까지 무조건 보는 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펌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흙대 4 물속 1 2 Loving